최근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이 일반인들에게 군용 CS 가스탄, 일명 최루탄을 판매한다고 판매 페이지까지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군대 다녀온 남자라면 화생방 훈련을 통해 코통을 느껴봐서 잘 아실 텐데요. CS 탄의 효과는 피부와 눈의 습기와 반응하게 되면 타는 듯한 느낌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눈을 감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눈물이 나오게 되고 코에 점막과 무게 점막도 자극을 받아서 콧물을 쏟아내게 되며 혼미해지며 현기증과 숨을 잘 못 쉬게 됩니다. CS 가스는 높은 농도에서 기침과 구토를 유발하게 되며 CS 가스를 털어버린 후에도 몇 분 동안 지속됩니다. 잘못해서 손으로 눈을 비비는 순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도 하죠. 이 그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미친 화생방 훈련, 민간인 여자도 군대 맛을 본다라는 영상을 업로드하며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화생방 훈련을 체험해보는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이 그는 체험의 앞 CS 가스탄, 일명 최루탄에 대해 설명한 뒤 준비가 안되있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일반인들도 이런 연습 꼭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 설명을 했는데요. 이를 본 출연자가 일반인이 살 수 있냐고 묻자 이 그는 원래는 유엔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된 법이 없다고 탑한 뒤 빨리 사야 된다. 이거 관련된 법이 곧 생길 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그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군사 스펙 CS 가스는 피치사성 화학무기며 실제로 군경찰에서 진압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최초로 한국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만큼 구매하시는 분들은 책임감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1925년 제네바 의정서는 CS 가스 포함 전쟁에서 생화학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정판으로 판매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에서 소개한 화생방 키트 판매의 온라인 스토어를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고문을 올렸지만 유사시 문제가 될 경우 책임을 면하기 위한 문구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판매 사이트에서 해당 상품은 현재 품절로 표시된 상태이며 판매 관련 공지사항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용에는 분당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화생방 훈련은 필수적인 훈련이라 생각했다고 말하며 군대에서만 훈련하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도 훈련하여 전쟁 및 국가 재난 상황의 경각심을 가지고 실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전국민적 훈련을 목적으로 판매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악의적인 사용과 관련해 국민적인 우려가 발생하여 차체적으로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며 해당 제품들은 출고 전 판매 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민간에게 유통 및 판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상품 문의 내용에는 20개 사두려고 하는데 판매된 이후 회수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자 관리자는 구매하시면 된다 등과 커피 맛, 딸기맛 CS도 있냐는 문의에는 출시 미정이며 커피 맛의 경우 커피 원두를 섞으면 비슷하게 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후추 맛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탑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해당 상품을 지하철 내에서 사용하면 어땠을지라며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그는 각종 논란도 가지고 있는데요. 무면허 운전, 총포도 거마 양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운전 중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초취 없이 도주,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무단 입국 혐의 등이 있습니다. 저런 걸 팔 생각을 다 하다니 생각도 기발하네요. 정신나간 사람이 영화관이나 밀폐된 장소에 사용했다면 어땠을지 생각도 하기 싫어지네요.